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하루 사이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이 늘어난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박성동 기자, 오늘 제주 지역에 코로나19 36번째와 37번째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역학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36번과 37번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36번 확진자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루프탑 정원의 운영자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26일부터 근육통을 느꼈고 다음 날인 어제부터 발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어젯밤 10시쯤 확진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요.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수도권을 방문해 지인을 만난 뒤 다음 날인 25일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자가차를 이용해서 자택으로 갔고 서귀포시 남원읍에 은빌레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근무한 뒤 밤사이 제주시내 식당과 주점 두 곳을 들렀고 어제 서귀포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A씨의 접촉자는 55명인데 도내의 체류 중인 35명은 모두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A씨와 밀접 접촉한 A씨의 어머니와 게스트하우스 직원 2명 등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직원 1명은 양성이 나와서 37번 확진자가 됐습니다. 37번 확진자는 어제 오후 서귀포시 남원읍에 편의점에 들렀고 게스트하우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야간 파티 등에서 투숙객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촉자 15명은 모두 자가격리됐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여러 지역에서 온 손님들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36번째 확진자죠. 이 확진자가 수도권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감염 경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감염 경로는 아직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일단 36번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다른 지역을 자주 다녔는데요. 역학조사 범위보다 앞선 19일에도 4일 동안 수도권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A씨가 수도권에서 감염돼 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지난달 20일 이후에 한 달 동안 확진자가 없었는데요. 광복절 이후부터는 전국의 1일 확진자 수가 3자릿수로 늘어나는 등 수도권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제주지역도 지난 20일, 한 달 만에 강남구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이번 주에만 9명이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수도권을 방문했고 나머지 3명은 이들의 접촉자입니다. 이렇게 제주지역의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격리 치료가 가능한 음압병상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목소리가 있는데 제주대병원 음압병상은 이미 만실이라고 하죠. 그러면 앞으로의 병상 확보는 충분한 겁니까? 네, 36번과 37번 확진자는 지금 서귀포 의료원에서 치료 중인데요. 거주지와 가까운 이유도 있지만 제주대병원 음압병상 9개가 모두 차서 서귀포 의료원으로 간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23번 확진자가 퇴원해서 현재 도내 입원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10명인데요. 제주도는 제주대병원에 음압병상 22개를 그리고 서귀포 의료원에는 12개를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의료원에도 음압병상이 44개가 이미 준비돼 있어서 도내 음압병상은 이들 모두를 합해서 100개 가까이가 마련되는 겁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이들 3개 병상에 370여 개를 비우는 소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실 유지비 등 문제로 하지만 3개월 만에 해제가 됐었는데요. 대신 현재는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시설로 활용해서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300시를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이렇게 투숙객을 끌기 위해 매일 밤 파티를 열었던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확진자 2명이 잇따라 나오면서 게스트하우스발 감염 확산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투숙객들이 타고 온 렌터카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데도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이곳 업주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은 직원까지 확진되면서 투숙객들과 함께 시설 전체가 폐쇄된 겁니다. 최근 이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선 거의 매일 저녁 식사를 겸한 파티가 열렸는데 투숙객들은 물론 확진된 업주와 직원까지 참석했습니다. 야간 파티에 참석했던 투숙객과 게스트하우스 직원 등 10여 명이 현재 건물 2동에 나눠져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업주는 지난 24일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 다녀왔는데 이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5일 제주에 돌아온 뒤에는 이틀 연속 파티를 열었고 두 번 다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티가 열리는 동안 자신은 요리만 했을 뿐 투숙객들과 함께 식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진된 직원의 경우 지난 3일 연속 파티에 참석했고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투숙객 20여 명과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길이 막히면서 여름 대목을 맞은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 상당수는 클럽 형태의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술을 파는 불법 영업인데도 이 게스트하우스 역시 SNS에 파티 영상까지 올리며 손님을 끌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가 코로나19의 감염지로 확인되면서 제주도는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대학교가 2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3주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학과가 일방적으로 대면 수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되 실험실습 등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교과목은 교원과 수강생이 협의해 대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과가 대면 수업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라며 일방적으로 대면 강의를 강행하겠다고 학생들에게 문자 통보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 등이 쟁점이 됐는데 7시간이 넘는 청문회의 끝에도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진행된 고영권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청문회에서는 고예정자와 배우자가 소유한 9개 필지의 땅이 쟁점이 됐습니다. 청문위원들은 고예정자 부부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지난해 석 달 만에 새 필지를 구입한 구자읍 동북리 토지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15억 6천4백만 원 대출로 매입이 돼 있고 급하게 토지를 매입한 걸로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왔는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에 대해 충분히 오해의 여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고 싶다 애들이 좀 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땅을 고민하게 됐던 것이고 동북리 농지와 배우자가 소유한 충북 음성군의 농지는 취득 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라는 질타가 쏟아졌고 고예정자는 법률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조합원에 가입된 적도 없고 농약 기록 구매 내역도 없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작용하지 못한 점에 충분히 인정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매입 과정에 있어서 투기 등의 목적은 없었고 부족한 행정 경험과 행정기관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온 이력도 자질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화합을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그리고 주민 여론들을 수렴을 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행정을 대변했던 그 마인드가 하루아침에 쉽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법적 판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법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 결과를 토대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해군이 강정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해 공식 사과할지 주목됩니다.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오는 31일 취임 뒤 두 번째로 강정마을을 방문해 마을 주민들과 만나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등에 대해 공식 사과할 예정입니다. 부총장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32.6도까지 올랐는데요. 밤부터는 산지와 남동부에서 시작된 비가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30에서 80mm, 산지에는 120mm 이상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비는 내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산지와 남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지난 태풍으로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비여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맑겠습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넘는 더위가 계속될 걸로 보여서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북부 27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6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북부 32도, 동부 31도, 서부와 남부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일에서 최고 3미터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오늘과 내일 돌풍이 불겠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점차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도남동 제주보건소 부근 연삼로에서 신제주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해 4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에 차량이 뒤엉키면서 부근 도로에 차량 통행이 정체돼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수거하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제주시 조천읍 제동목장 입구 교차로 부근 남조로에서 폐차장으로 견인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을 모두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 쪽에서 연기가 올라왔다는 견인차 운전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학기에 학교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26억 원을 학교 현장에 투입해 단기 채용 219명과 자원봉사자 751명 등 모두 970명의 방역지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방역지원 인력은 학생보호 방역활동과 생활지도, 급식 운영 지원 등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노지감귤 포전 거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노지감귤 포전 거래가 지난해 3.75kg에 3천원보다 16%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코로나19로 온라인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출하 초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극조생감귤 품질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억 원 이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이상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요건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합산 연간 소득이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 인구 유입과 소규모 학교 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학생수가 100명을 넘지 않거나 학급수가 6개 이하인 초중학교가 있는 마을에 공동주택 권리비로 최대 6억 원, 빈집정비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학교 지원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이뤄졌는데 지난해까지 8개 마을에 47억 원이 지원돼 학생 250여 명이 유입됐습니다. 제주 지역의 1인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주 지역 인구는 66만 5천명으로 전년보다 3천명 늘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지역시장은 5개 이하인 초기관을 보급자되고ini 그리고 가구의 1인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이 상태를 위해서는 5개이 지원돼 학생부가stat에 공식이anes venue 24만 6일에 전해 학생부가교재했습니다.